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자랑 성령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자랑 찬양의 감사가 될 삶에 내 용이 되고 주제가 되요 보석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자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자랑 성령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자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나의 삶으로 드리는 자랑 성령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성령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내가 영으로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 하나님의 빛을 입어 부르는 자랑